오늘의 코인 목요일 비선실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하이스티 알렉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렉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에 좀 핫했었죠.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해줬고 어저께 나스닥이 오늘 새벽에 금리 인상 발표 전까지 올라주다가 휩소를 주고 종가하라 마감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도 잠깐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오늘 이슈 하나를 좀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뉴욕 멜로운 은행에 관련된 이슈인데 이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뉴욕 멜로운 은행은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지금 무너지면서 현재 디지털 자산 업무를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뉴욕 멜로운 은행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대형 은행 기관이죠.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하는 서클 회사도 이쪽으로 옮긴다. 뉴욕 멜로운 은행으로 자금 옮기는 이체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뉴욕 멜로운 은행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인 은행과 다릅니다. 어떤 은행이냐면 수탁 은행이기 때문이거든요. 좀 더 살펴보면 수탁 자산이 42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 수탁 은행이에요. 178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뉴욕 은행으로 탄생을 하여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그리고 뉴욕 증권 거래소에 최초로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과 이자의 어떤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뉴욕 멜로운 은행은 1980년대부터 여러 차례의 인수합병과 사업 분할을 통해서 전통적인 은행 사업을 벗어나서 그리고 2007년 뉴욕 은행과 멜로운 파이내셜이 합병을 하면서 자산 수탁 및 자산 관리에 주력하는 현재 대형 기업으로 재탄생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시중 은행이 애금과 대출 사업에서 순이자를 수익을 내는데 멜로운 은행은 이 이자와 수입에서 19%밖에 안 됩니다. 수익이. 그리고 어디서 대부분 나냐면 투자 서비스와 투자 관리, 자산 관리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살펴보면 회사의 수수료 수입에서는 투자 서비스, 투자 자산 관리가 90억 달러 그리고 37억 달러로 수익을 내고 있어서 좀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4일 날 뉴욕 멜로운 은행의 CEO 로빈 빈슨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디지털 자산은 우리 은행의 최장기 투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기술적인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장점을 두지 않고 암호화폐로 위주로 얘기하지 않고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이죠. 분산 원장 기술에 존재하는 더 광범위한 기회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는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우리 은행들의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 멜로운 은행은 2022년 10월 10일부터 암호화폐 이더리온과 비트코인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욕 멜로운 은행과 거래하는 데가 저희가 살고 있는 그레스케일, 코인세어스 등등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팍속수도. 그래서 이런 뉴스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뉴스를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다룰까 했었던 이슈였는데 뉴욕의 멜로운 은행이 암호화폐 업계에는 노화의 방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전통 금융권 은행들이 파산이 일어났는데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그니처 뱅크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파산에 돌입한 이후에 미 금융당국에서 현재 인수 절차를 추진 중인데 그 인수의 과정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미국의 하원 의원이 어떤 공개된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시장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은 몇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뉴욕의 멜로운 은행이 노화의 방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한 또 기업이다 은행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희소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 멜로운 은행의 이러한 수익 창출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관련 내용들은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SEC에서 지속적인 암호화폐 공격 그리고 또 미국 재무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압박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시세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주춤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늘 3만 달러를 외치고 있지만 항상 주춤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외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외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만 달러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트코인 한번 흐름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스닥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준다면 알트코인이 순환매 펌핑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알트코인 순환매가 펌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그 수요일까지 나스닥이 지금 어저께 금리 인상 발표 전에 보시면 2월 2일 날 지금 나스닥 차트거든요. 2월 2일에 정고점을 도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 화, 수 금리 인상 발표 전에 올리고 상승을 시키고 휩소를 주고 다시 뺀 거예요. 세력들이 이 실현을 한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 나스닥이 오늘과 내일 지금 이 삼각수련 자리 있죠. 이 동그란, 이 동그란 지점을 지지를 한다면 다시 상승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주말에 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한 대로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3만 불은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그때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올라가서 돌파해서 3만 불을 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줄 것이냐는 세 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나스닥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으면서 현재 여기 보시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2만 6천 2백 9십 8까지 잠깐 조정이 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치고 다시 3차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나스닥이 좀 빠져준다면 비트코인은 2만 5천 4백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2만 6천 2백, 2만 6천 3백, 2차 2만 5천 8백, 4십 3차 2만 5천 4백, 4십 그래서 1차까지는 왔습니다. 2만 6천 2백 9십 8까지 왔거든요. 이제 2차, 3차 빠지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이 나스닥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만약에 조정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다시 반등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 빨간 점 2만 8천 3백 9십 돌파하고 지지 안착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3만 3천 불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상승의 힘이 남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바로 가냐 이렇게 못 갑니다. 절대. 왜냐하면 세력도 한 번 쉬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라는 것이 여기서 어느 정도 움직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조정이 나와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나스닥 좀 보시면서 비트코인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이 서클 안에 이 변곡점 안에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 삼각수렴의 지금 자리예요. 이 수렴을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1차까지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여기 1725불까지는 떨어졌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강한 조정이 아까처럼 나와준다면 1650불, 1600불, 1545불까지 이더리움이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주말까지 박스권 횡보를 해준다면 다시 알트코인 순환매의 펌핑장이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나스닥 종가 마감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 좀 집어주셨는데 일단 나스닥 흐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흐름이 좋게 유지가 된다면 제가 원하는 3만 달러 선을 넘어서 3만 3천 달러까지 무난히 갈 수 있다. 그 길이 보인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서는 좀 등락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께서 유의하셔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잘 지켜준다면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흐름들 저희가 오랜만에 좀 포착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은 리플과 도지코인에 관한 분석도 해드릴 겁니다. 최근에 리플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됐는데 차트적인 분석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고 우리 투자자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리플 차트 분석도 조금 부탁드립니다. 정부모님. 네. 리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네. 리플은 저번 주에 비트코인이 박스로 행보하면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순환매장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도 비트코인 캐시는 139불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거든요. 리플을 잠깐 보시면 그동안 리플은 삼각수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승을 했지만 리플은 계속 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응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동그라미 전 보이시죠? 0.3963 여기를 돌파를 해서 이번에 강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시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상승에, 이 삼각수렴의 응축에 힘이 있죠. 이 파동에 이미 힘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올렸다 바로 뺀 겁니다. 그래서 지금 0.4201을 잠깐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짝 눌러서 다시 0.3963까지 하락도 할 수 있고요. 리플은 올린 것만큼 다 빼는 운전수 성향이 굉장히 강력한 운전수 성향이 있습니다. 일반 운전수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빠질 수도 있고 여기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아마 다시 수렴을 할 걸로 보거든요. 삼각수렴을 하든 박스수렴을 하든 그래서 리플은 차트는 이렇거든요. 그리고 뉴스는 뭐 나온 거죠. 아, 도지요? 도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도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도지도 이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은 수납매장이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처럼 리플처럼 삼각수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리플이 2제 지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도지코인은 0.085251 이 부분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0.09701까지 잠깐 저항을 막고 살짝 눌러주고 0.10893까지 도지코인은 상승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번 주에 횡보를 해준다면, 지켜준다면 다음 주에 수납매 펌핑장에 도지코인은 한번 갈 수 있는 코인입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도지코인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리플과 도지코인 분석까지 들어봤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20% 넘는 급등세가 보였는데 그 급등분들을 좀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근데 리플코인의 특징상 올랐다가도 다시 한번 수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수렴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은 좀 수렴 구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리플의 흐름들 좀 단계적인 상승이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이어질지에 관해서 여부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지코인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은 기대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이 지켜주느냐 암호화폐 시장이 좀 이러한 훈훈한 분위기들을 이어져 가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도지의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이제는 좀 시그널 매매 또 에 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느덧 또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알렉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질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알고리즘 트레이딩 매매는 어떤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까 금방 저희가 리플을 분석했었잖아요. 그런데 AI 시그널 차트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리플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번에 그 상승을 몰랐던 분들도 만약에 저희 AI 알고리즘을 같이 보고 계셨다면 여기 보시면 12시에 바이란 신호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고 금방처럼 0.490에서 입절을 했다면 셀이 나왔죠. 그러면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었으면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래서 같이 하시면 아주 좋다. 혼자 하지 마시고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알고리즘 트레이딩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동 매매를 직접 참여를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시그널 같은 부분들만 참고하셔도 충분히 시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리플 급등 시기와 맞물려서 또 시그널이 나왔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QR코드 하나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한 QR코드죠. 참 30초 정도 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키시고요. 가져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알렉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인사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주 방송에서 뉴스하이퍼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335원까지 갈 수 있다. 근데 335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회원분이 감사하다고 무료 쿠폰도 커피 쿠폰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335원까지 갔습니다. 항상 방송 잘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좋은 전략 이 시장에서 제시해 주시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주춤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지만요. 계속해서 거시적인 흐름들 또 차트적인 분석들 참고하시면서 이 시장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의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